안녕하세요 펄이입니다 오늘은 최고 스테이지 175 이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펄타이어 왕족의 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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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뭐? 뭐하니? ㅎ 워 워 워 워 뱀뱀뱀뱀 힝힝 ㄷㄷ 히이악! 템파이어 왕족의 힘! 영혼을 낚아채주지! 히앗! 나한테 맡겨줘! 도전 자연스러워하고 히앗! 히앗! 히앗!! 힛힛 히앗!! 힓힛 히앗! 힝 힝 힝 힝 힝 힝 힝 ll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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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중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